내일이면 상관태 결국 얼굴도 모른 채 그리움을 바라매시러서 이 산에는 누구지? 이 여인은 누구지?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Where were you? 나의 큰 움직임 어디에 Here I am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상처 혀가 다녀 젖으면 돈납니다 괜찮소? 별로 아프지도 않네 괜찮으시다 기회 목을 좀 풀었어 그만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? 나 역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낭자의 이름은 뭡니까? 저의 이름은 대기씨 저의 이름은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